비가 엄청 오고 천둥이 방금까지 엄청 쳤거든요 이렇게 지금 안전 문자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 50분 아 큰일났네 이거 무사히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좋아! 너 어디? 티비 네티티비 자 여러분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주도 가는 날인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밖에 보면은 비가 엄청 오고 지금 천둥이 방금까지 엄청 쳤거든요 이렇게 지금 안전 문자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 50분 호우경보 외출 자제하라고 산사태 대피하라고 봤는데 아 큰일났네 이거 무사히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또 한참 일어났어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자 엄청 막 천둥 번개 오다가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거든요 지금 바짝 가야 될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안전 변제 다 했어요? 자 출발 해볼께요 이제 지금은 출발한지 1시간정도 됐구요 여기는 화성 정도입니다 비는 아직도 오고있구요 안전운전하면서 가고있어요 소아트지는 뭐하고있어? 꺼졌어? 네 지금 옆에서 뽀독뽀독하고 이가는 소리까지 들려 자는게 도와주는거야 지금 맞아 잘자 얘들아 이따 휴대소에서 만나 우와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 저희 거의 다 왔는데 제주도 다왔나요? 아니요 완도를 1시간정도만 더 가면 완도에요 이제 아하 1시간정도가 아하 지금 몇시죠? 지금 11시요 아하 날씨 한번 하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그림같은 그림 너무 이쁘네 그림 사진을 찍는 꾸짖 짜잔 짜잔 우와 잘찍었다 아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러분 네 네 아하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탈 배 어딨어? 우와 우와 어 맞어 배 장난아니겠고 아니 이렇게 큰 배인지 몰라 난 저런 배인줄 알았거든요 우와 우와 배가 이렇게 크다고요? 제주도 가는 배가 이렇게 크다고요? 얘들아 난 저런 배 타는 줄 알았어 저런 배 저런 배 아니네? 차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차가 이리로 들어가서 차를 싣고 차를 하면 따로 타나 봐 근데 우리 너무 빨고 차겠어 우리 아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천둥 번개 폭우에 막 모개 장난 아니었는데 아 제안은 재난문자고 난이 났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날씨도 있어 응 아니 이렇게 날씨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고 짱대박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자 저희는 지금 내일 내일 들어왔어요 지금 수아랑 엄마 화장실 갔어요 일단 차를 배에 선적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층에 차를 주차하고 4층으로 올라왔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왜? 왜? 아니 배가 나은 것 같아 비행기가 나은 것 같아? 네 그래? 왜? 안겨! 비행기 무서워? 어 안돼 안녕 뭐 하세요 네 제주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올라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시청자님들을 보여주시면 계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등의 실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예약했다는 이거 한테 뽑아야 되지 여러분 제가 예약했다는거 아닙니까 저희만 쓰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5인 아니었어? 5인이죠 침대는 4개인데? 글쎄 모르겠네요 한 명은 가자가 사는건지 만약에 우리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근데 예약할 때 여기는 무조건 다섯 개를 다 예약해야 된다고 써있어 한 사람 뻘쭘해서 들어와 뭐 들어오지 취해지는거지 뭐 뷰로 한번 봐야죠 1등석의 뷰 궁금해요? 하나 둘 셋 우와 주차장잼 이게 이따가 출발할때는 당연히 해볼거야 근데 저 남은 차들은 어떻게 해? 저 남은 차들은 버리고 가는거지 뭐 버리고 가고 어? 벌써 올라가는거야? 나 여기서 자는거 아니야 잘 수 있잖아 어 잘 수 있지 어? 여긴 어린이는 못 올라간다고 써있는데? 왜? 아냐 아냐 자제해달라는거지 못 올라가는건 아니야 뭐야 너 뭐야 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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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진 아냐 이렇게 뜨진 놓고 가자 응 응 잘했어 아 괜찮아 휴 휴 아 문 닫아버리는거야 또아야 바로? 어? 어이 이보슈 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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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으유 조이야 으유 으유 조이야 으유 으유 조이야 운전 5시간 반했는데 아빠가 제일 피곤하잖아 근데 아빠가 제일 쌩쌩해 응 다들 환자들이요? 놀러도 가기 전에 우리 여행 같이 갈래 지금 한 일로와 여행 3일차기 어이구이구이구 돌아쳐 돌아가 출발하려고 해요 출발 뭐하시나요 어? 어 진짜 어? 육지 육지에서 좀 멀어졌네 오 이제 출발하나 보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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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아 전용석이야? 나 아빠차가 보여 저기 어? 나 저기 아빠차가 보여 아빠차 보여? 어디? 저기 아빠차 배에 신었는데 아빠차 뭐지? 아니야 저기 있잖아 똑같은 차겠지 저 동그란 섬은 뭐지? 독도야 응 진짜 독도야 진짜 독도야 이게 독도라고 저게? 응 아니야 이 녀석아 무슨 뭐야 뭘 배운거야 독도라니 우와 저희 밖에 나왔는데 우와 소리가 엄청 커요 우와 엄청 빨라 그리고 여행 가보자 제주도 여기 더 많아 여기 더 많아 제주도 간다 왔어요 엄청 빨라요 여러분 속보감 대박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엄청 빠르게 가는거 같지 않아요? 우와 엄청 빠르네요 진짜 엄청 빠르네요 제주도가 어디있을까요? 아직 멀어지죠? 여기 보면 게임 룸도 있어요 게임 룸도 있어요 게임 룸 게임 할 수 있는 게임 룸도 있는데 인형 뽑기가 있네요 인형 뽑기가 있네요 인형 뽑기가 있네요 인형 뽑기는 왜 말하면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라면 말고 과자랑 아이스크림 같은거는 객실로 가져가서 먹어도 된대 솔직히 라면은 안 먹고싶고 과자 먹고싶어? 맛있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가지고 배 모두에서 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배에 무더지도 있어요 무더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쿠키 내가 진짜 배 안에서까지 이걸 뽑기야 야 이거 뽑고싶다 야광볼 응? 놀 수 있잖아 탱탱볼 아니 정말 요만한걸로 캡티볼 가능? 누가 먼저 이거 3번 누가 먼저 뽑을거야? 저요 저요? 누가 못 뽑고 싶은데? 나는 아 뭐야 구창머리 끝 아 뭐야 아 진짜 뭐야 나는 이거랑 이거 아 퐁퐁퐁퐁퐁힝 시나무랑 아 이거 너무 그러잖아 근데 짜라기를 뽑았는데 만약에 마멜이 나오면 어떡해? 아니 난 보수상 없는데 어 포착코 포착코 아 포착코 아니 포착코 왜 인기 없어? 포착코가 없어? 어 나 왜? 어 나 왜? 어 어? 어 어 어 어 시나무분? 어 설마 진짜? 이 귀신 아니 뚜아가 시나무를 잘 뽑아 어 그래? 맞아? 어 탱탱볼이다 어 어디다 놓았어? 여기다 넣었지? 이거 2번인데 어 아니야 어디다 놓았어? 아니야 여기다 놓고 돌렸잖아 아 뭐야 탱탱볼 더 좋아 봐봐 우와 탱탱볼 엄마 이거 맞지? 어 2번 3번이야 3번 탱탱볼 주워 이거 주워야돼 엄마 좀 바꿔줄게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 산리오 아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혔어 이거 산리오인가요? 아니 막혔어 큰 상처입고 갑니다 큰 상처입고 갑니다 이건 산리오가 아니야 하하하하 여기 포착호가 있어 싫어 이거 까만기 맞지? 까만기 포착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가자 포착호가 어떻게 할건데? 이제 1시간 후면 도착하네요 1시간이나 남았어요? 네 이제 쉬고 오 마이 갓 자 다들 그냥 먹으러 쉬세요 두통이 오는데 약이 엄마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좀 까줘 까달래 왜요? 소아 왜 혼자 있는거야? 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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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올 때도 입에 타잖아 그때 내가 아빠가 돈 찾아서 엄청 뽑아줄게 숨 재잖아 그치? 소파튼배 타거든? 와우 안 빠져 애가 기분 좀 풀어 안 빠져 차를 이제 다와서 차에 타고 있어야 돼 이게 막 차 밖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다 묶어놨어요 보이죠? 이걸 이제 풀고 가는거에요 일단 타요 다왔죠 다왔다 다왔다 해주도 자 이제 배에서 나가요 배에서 나가요 나가면 제주도야 이제 하하 우와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배에 싣고 온 적은 배에 싣고 온 적은 처음이야 산을 대박이다 근데 재밌었어 그치? 제주와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그냥 색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치 애들아 안 그래? 자 일단 저희는 그러면 이제 숙소로 가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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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은 bed